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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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아이폰과 워치나 이런 에어팟 같은 걸 연동해서 쓰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애플 제품만 썼었는데 이게 삼성 갤럭시폰을 사면서 갤럭시 버드2도 얻을 수 있고 또 지금 통신사에서는 갤럭시 워시티4 프로모션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기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세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있는 남성 고객들도 기존에 이런 분들은 노트를 많이 썼거든요. 노트 시리즈를 좀 교체하려는 수요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노트를 쓰고 있는데 딱 그 시기예요. 이걸 교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요즘 기사 보면 폴더블폰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증산에 대한 이야기 생산시설이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실제 물량 제대로 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3를 지금 현재 한국의 구미 공장하고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디지털 플라자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사전 판매 예상보다 많으니까 긴급하게 베트남에서 제품을 추가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증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 중에 이제 DSC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낸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가 향후 4개월간 이제 폴더블폰 월 1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량이 이제 지난해보다 한 250% 정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 폴더블폰의 생산 능력이 50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월 100만 대 이상이다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반응이 이러니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폴더블폰 부품 만드는 기업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뭐 삼성이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거는 건 보여지는데 이 시장 자체가 커져야지만 나중에 수익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사들도 여기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폴더블폰 사실 지금 이게 첫 제품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했고. 그런데 올해가 이제 폴더블폰 대중화의 원년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그동안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폰 스마트폰 가격대가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이나 사양 대비로는 뭐 지금 한 199만 원 뭐 이런 정도 200만 원 안팎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전작 대비로 한 40만 원 정도 낮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가격이면 이제 폴더블폰 쓸만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차 대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폴더블폰이 이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한 80%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말고도 이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제 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이제 애플도 내놓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이 폴더블 형식이 태블릿 뜻으로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경쟁사들도 뛰어들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어느 위치로 선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제트폴드3와 제트플립3 없어서 못 파는 스마트폰이 될 정도로 역대급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세경하이테크 전자기기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모바일과 태블릿 디스플레이 등에 탑재되는 사출필름이나 광학필름 그리고 데코필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하이테크는 지난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2차 벤더사로서 터치스크린 패널을 공급했습니다. 이후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사출필름, 데코필름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고 현재는 1차 벤더사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특히 스마트폰 후면 글라스나 플라스틱 표면에 텍스트와 색상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데코필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코필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베트남 부지를 매입해서 제2공장 준공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폴더필4 시리즈를 등에 업고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계 영업이 흑차 전환한 만큼 하반기는 이 개선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LED 조명과 IT 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내장 힌지라고 알려진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용 메탈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폴더블폰 쇠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OLED 패널 아래에 부착돼서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회사가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이 증가하고 이제 2023년이면 애플에서도 출하를 하면서 3천만 대 이상 폴더블폰 출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때문에 핵심 제품인 메탈 플레이트 매출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BH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 패널과 주 기판을 연결하는 디스플레이용 FPCB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더블폰에는 OLED 패널이 2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이 FPCB 연성 인쇄로 기판 업종의 구조 조정이 빨라지면서 산업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사업을 중단하고 삼성전기는 올 하반기까지만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BH가 최대 수혜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BH는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면 분기 최초로 매출액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앞으로의 성과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폴더블폰 수혜주를 확인하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임이 보였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주가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CLSA가 먼저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고 모건 스탠니가 메모리, 윈터에 스커밍 이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지난달 월 초에 8만 원대였던 주가가 7만 4천 원대까지 밀렸고 그러면서 동학기미들 많이 눈물 흘렸을 것 같은데 그러다 어제 2.82% 오르면서 7만 6천 원대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었고 매도 공세가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3,600억 원가량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매수 1위 종목에 삼성전자를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그 우려 자체는 정점을 쭉 가라앉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이제는 좀 저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문석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CLS라든가 모건 스탠리가 이런 전망을 내놨을 때도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일단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4분기 후반부터는 신제품 중심으로 재고 추적에 나서면 내년 1분기에 메모리 반조대 수급은 좀 예상보다 좋을 거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런 폴더문폰이 인기를 끌면서 이게 또 한 가지 주가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폴더문폰이 전체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사이클로 판도를 바꾸기에 충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삼성전자 그 선두에 서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삼성전자 내에서 모바일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모멘텀 자체는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보고 오긴 했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폴더문폰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기사가 나올 때 증권가에서는 보통 탑픽으로 추천 많이 한 게 KH바텍이었거든요. 이 KH바텍이 삼성전자 폴더폰의 외장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가장 먼저 수요주로 꼽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KH바텍 다스 연속 상승하면서 8월 한 달 동안에만 한 27% 정도 올랐거든요. NH투자증권 분석을 보니까 이 KH바텍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23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513억 원.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세경 하이테크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파인테크닉스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두 종목 다 한 3% 이상씩 올랐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26일부터 나흘 연속 강세 보이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세경 하이테크도 8월 한 달간 11% 넘게 올랐는데 이런 부품조들은 폴더블 시장 폰 자체가 커질수록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서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세 종목 사실 어제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좀 체크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